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원투체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나름대로 이번에 많이 좀 바빴섭니다. 낚시대에서는 잘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에서 원투체배를 여러분들께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제가 낚시줄을 한 2m 이상 정도 끊었습니다. 끊어가지고 두고풀에서 두고풀 하면 한 1m 정도 되겠죠. 여러분들과 오늘 그 공부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낚시 문구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이렇게 끝입니다. 끝이 보이죠? 두 손 다 지금 끝이 보입니다. 이렇게 저 위에 지금 여기에서 또 끝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자 끝입니다. 여러분들 양사이드 끝을 다 보이죠?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끝 한 마리에서 이 끝에서 한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동글뱅이 한번 집어오십시오. 동글뱅이 자 여기에서 동글뱅이 제가 집게 씁니다. 이렇게 자 여러분들 동글뱅이를 밑으로 지십시오. 이렇게 올려주면 안됩니다. 여기서 동글뱅이 있으면 바깥에서 안편으로 바깥에서 안쪽에 돌려줄 때 밑에 선 지금 한 개는 안 들어갑니다. 그렇죠?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자 자 이걸로 천천히 돌려줍니다. 내가 굉장히 속도 빠르거든요. 자 오해를 돌려줍니다. 다섯 번을.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봅시다. 자 문구이고 돌아가는 걸 단대 한번 봅시다. 자 팔자 매듭이 나옵니다. 지금 조금만 당겼는데 이렇게 팔자입니다. 그렇죠? 여러분들 팔자가 나왔지요? 자 대기 땡기 보겠습니다. 자 자 여러분들 포가 없지요? 자 위에서 또 이 묶인 이 부분에서 저 지금 이 묶인 이 부분에서 지금 내가 이 부분에서 울러 이렇게 한 범 재시고 이렇게 한 범 재가지고 우에 한 군데 더 묶어 보겠습니다. 우에 한 군데 더 묶어 보겠습니다. 자 아까면치로 동글뱅이를 짓습니다. 자 또 돌려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렸습니다. 돌렸으면 놓고 밑에 작은 선을 한번 빼보세요. 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묶인 있는 거 보입니다. 자 대기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이것도 지금 내내 팔자 매듭이거든요. 여러분들 끝을 찾겠습니까? 지금 여기 있죠? 자 잘 묶인기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여기 5회 정도 돌려줍니다. 자 여러분들 첫 분에 묶은 자리를 첫 분에 여기에 문건 자리를 여러분들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첫 분에 이 문건 자리를 지금 내 손에 여기에 있는데 이 자리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짜투리 있는 데를 보여 드릴까요?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약 한 1cm 이상 놔놓고 한 1cm 이상 놔놓고 한번 끌어 보세요. 여기서 자 선택하겠습니다. 자 잘랐습니다. 자 보이시죠? 밑에 한 거 풀러 간 거 보이시죠?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채 또 여기에서 지금 끄는 자리 내나 그 자리에서 아무기나 지금 두 거 풀입니다. 자 두 거 풀인데 아무기나 하나 끊어 보세요. 아무기나 하나 불리주셔야 되는데 빨리 안 불리죠?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어디에서 끊는 거 단 데 보십시오. 자 여러분들 아까 끄는 자리 그 부분에서 약 한 1cm 이상 놔놓고 한번 끊어 보십시오. 이렇게 끊습니다. 자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끊었고 요 위에 두 두 거 풀로 지금 돼가 있는 데 있죠? 요 두 거 풀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데 있죠? 요 아무기나 한 선을 끊어 보십시오. 끊어가지고 아무 때나 잘라 보십시오. 자 잘라 보겠습니다. 요거 요거는 요거는 위에서 위에서 끊어줍니다. 요 위에 지금 요 매대비가 있는 데서 요 매대비가 있는 데서 밑에 끊은 지금 짧은 선을 서야 되기 때문에 요 짧은 선 요 자리를 서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요 지금 잘라 보겠습니다. 우에까 한 선만 우에까 한 선만 지금 잘라 보겠습니다. 자 잘랐습니다. 자 한 선만 살아가 있습니다. 그쵸? 한 선만 살아가 있죠?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? 이해가 가십니까? 이해가 안 가지요? 자 요기까지 다 한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할까봐 싶어서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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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. 자 완성 다 된 거를 완성 다 된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요기에는 지금 현재 요 짧은 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요 자리가 발을 묶는 자리입니다. 여러분들 요 자리는 반을 묶는 자리입니다. 자 반을 묶은 그 자체를 챔위 다 끝난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. 이 영상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에 좀 메봤습니다. 자 여러분들 자 이해가 갔습니까 이거 내가 눈만 좋으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눈꽂는 까지 보여드리겠는데 내가 눈이 안좋아서 이게 눈꽂으려면 한참 걸려요.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자 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추위 있는 데가 제일 밑에 가겠죠. 이거 원투 챕 입니다. 원투 챕 입니다. 여러분들 단디 보십시오. 이해가 갔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한번 더 한다면 여기에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는 저 같으면 천평은 천평도 쓰기는 씁니다. 저도 한 번씩 이따가 한 번씩 천평도 쓰는데 천평도 다 쓰고 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저도 이 자리를 원줄에다가 제가 천평도 쓰고 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가지로 원투 챕 를 여러가지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런거를 또 이따 제가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왜 하느냐 하면 이런 데 뭘 많이 쓰게 되면 이런 데 뭐가 많이 쓰게 된다면 내나 몰 같은 게 막 입문 절이 많아서 몰 같은 게 여러분들이 난리 나올 거예요. 이런 데 붙어가지고 그렇죠? 그런데 여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반대로 이렇게 갔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지금 바늘이 달아붙지 낚시 낚시 주라고 지금 달아붙지 요거를 명심하게 생각을 하시고요. 자 요렇게 잘랐을 때 요렇게 대야지 이게 정상입니다. 여러분들 잘랐을 때 요렇게 대줘야지 미끼 무게도 있으니까 미끼 무게는 달아 놓으면 이렇게 밑줄 좀 덫혀지겠지 그쵸 미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요렇게 채비를 많이 합니다. 가볍게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지금 자체는 요 위에 자체는 지금 항고풀 요거 자체는 저 원줄에다가 원줄에다가 매면 되겠습니다. 요렇게 요렇게 원줄에다가 매치고요. 그 다음 제일 밑에는 제일 밑에는 요거는 그렇게 핀 돌에 쓰고 핀 돌에 쓰고 그 다음 채 추위 엮고 그 다음 채 요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. 이해가 같습니까? 한참 동안 설명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붙이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채비를 다 하시고 채비를 다 하시고 채비를 다 하시고 지금 요 밑에 줄 한번 땡기 보시고요. 아래으로 아이고 손가락에 지금 땡기는데 말하면서 땡기는데 아이고 손 째질래 완전히 요거 아래으로 땡기 봤는데 그 다음 채 바늘에다가 요것도 바늘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땡기 보십시오. 땡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늘이 빠져나간다 하든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똥가리 똥가리라고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렇죠?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땡긴다고 땡기다가 만약에 손이 쪄져지고 이러면 저 역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. 저 역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그만침 그만침 시라고 이렇게 단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 온토체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낙세점에 파는 것보다 더 좋게 더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요 시판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시판이 아닙니다. 이거는 시중에서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그런 시판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 하면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영상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는 같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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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